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를 보면서 많이 배우면 뭘 하지 않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이란 나라는 반면 교사죠 오늘 어느 신문지면을 보니까 일본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고 활동해 온 분이 책을 적었더군요 일본도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노동생산성이 낮아진 부분을 가장 크게 문제로 꼽았더군요 노동생산성 한국도 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에 베네수엘라가 임대주택 청구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부동산 전문기자가 적었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기자가 어떤 종류의 부동산 전문기자가 적은 그런 러포 형태의 기사 속에서도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으니까 같은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다른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 참 그 풍부한 석유라는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버린 경우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제목만 딱 받으라도 뭡니까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좌파가 추앙한 임대주택 청구 거주자 95%가 베네수엘라의 여당 지지자다 다르게 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95%가 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파산 상태에 빠져라도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부동산 전문기자가 쓴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대통령은 임대주택 400만 가구 입주를 선언했고 인구가 천만이 안 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임대주택 400만 가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경제의 파탄 속에서도 좌파 장기 집권의 비결이 임대주택이다 여러분 선거 문제에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에 2년 한 3개월 투자했겠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경제의 파탄 속에서 좌파 장기 집권 비결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 자란 나라가 경제의 파탄과 좌파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은 여당 지지자의 집단 거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국가가 뭐죠 표를 사는 거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선진국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다 이거는 학술적으로 역사학 사례가 쌓여 있고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과 가운데서 GDP 대비 공공임대 투자비 1위 국가다 문정부 75만 가구 윤정부 10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국에게는 뭐 아주 뭡니까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기사 내용을 조금 데리고 보겠습니다 마두르 대통령은 라디오와 TV와 합동방송에서 400만 가구 임대주택 입주가 역사적 사건이자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아무것도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24년까지 임대주택 50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 결국은 이제 이런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공고한 확고한 지지층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거겠죠 완전히 망하겠죠 나라가 지금도 이미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서 이제 이 차학봉 기자는 임대주택 문제만을 다루지만 이 베네수엘라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장기 집권이 어떻게 가능했냐 차베스와 마두로 이어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나라가 기울여졌음에 불구하고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왜 안 보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퍼플리즘하고 임대주택 같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집권 여당은 전자개표 시스템에는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을 한 거죠 아마 문정권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눠주고 다른 한편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20년 50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이란 것이 뭘 우리 함께 의미하느냐 선거부정을 고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고 그냥 그게 그냥 대법원 판결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꼭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저는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터져가지고 운명적으로 이 문제에 그냥 발을 디디놓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퍼플리즘이 아마 나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사건이 2011년 무상급식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선거부정 문제가 다시 더해질지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죠 포퓰리즘과 선거부정이 꼽혀지게 되면은 그 나라는 뭐 회생불능합니다 천대엽 씨하고 조재연 씨가 천대엽 씨는 1964년생 조재연 씨는 1956년생 조재연 씨는 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들 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따님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아마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손주 산자들이 여기 살겠죠 외국인은 또 학교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의 운명하고 자기는 관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야기죠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골로 간 두 번째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홍이 어떻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뭐가 기분 좋고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뭘 모르면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들도 그걸 모르거나 그냥 무관심하거나 무식하면 그냥 당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포퓰리즘 그리고 선거 부정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선거 부정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요인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우치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참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도 입을 다무는 걸 보면 자기 자식들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들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예산 규모를 키우고 국가 채무의 규모를 키우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이런 거대한 뭐죠 한 10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큰 물꼬에다가 선거 부정을 그냥 대버린 겁니다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런 당한 것을 잘 보면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이들 세대 문제뿐만 아니고 당대 다 치료해야 될 비용입니다 당대 비용을 다 치룰 겁니다 당대 제 눈에는 그냥 흔히 보입니다 나라 가는 길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 두드리고 뭐 지금 내 기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있죠 함께 다 있는 사람들 그때면 다 떠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정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제 정의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는 떼 놓을래야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장들 좀 더 높은 정부가 전쟁은 안정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가진 바님과 함께 자세한 바님의 사나이 그런 방향의 변화가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